혹시 고민 같은 거 좀 있어요 각자? 학교에서 맨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.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켜요? 무슨 고민 있어요? 자꾸 앞에 있는 애들이 화내고 저 뭐 잘하라고 해요. 누가 그래요? 민석이요. 민석이? 야 너 민석이랑 친하다 하지 않았어? 민석이가 좀 약간 앞에서 뭐라고 자꾸 한다는데요? 이상하네. 좋은 마음 때는 엄청 작겠는데? 좀 약간 민석이가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요즘 좀 그러나 봐요? 좀 섭섭해요? 네. 아저씨가 대신 얘기 좀 해줄까요 민석이한테? 네. 뭐라고 얘기해줄까요? 혼내지 말라고. 아... 야 다은아 너 웃니? 아니. 왜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해? 아 옆에서? 왜냐면 약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. 이게 자기하고 제가 민석이한테 좋게 좀 얘기를 합시다. 민석아 안녕. 우리 다은이가 민석이랑 너무 친해서 좋았는데 좀 많이 섭섭한가봐. 우리 라이도 민석이한테 다은이랑 좀 친하게 좀 하려고 한 마디 해주세요. 민석아 좀 다은이랑 친하게 좀 친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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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โ